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Hello guys, this is Korea Live Show. Could you say hi to my camera? Could you say hi?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한국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대박,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냥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로? 한국에서 공부한 적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 없어요. 그냥 드라마 보고서 배웠다고요? 네. 장난 아니네. 대단하다, 발음 좋다. 한국어 charcoal, 한국인인데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설령. неё는 한국어로 한국어 핸 depart이에요? jej 너는 중국어 sì, 중국어로? 여보세요, 중국어로? 그러면 중국어외? 아, bill pou lot. 아직 pensar 난 좋아하다. 제가 обще차를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 2,500명 보고 있어요. 지금 2,500명 보고 있어요. 지금 2,500명 보고 있어요. 지금 2,500명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혼자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공부한 한국어 실력이래. 맞아요. 대박이다. 진혜 님은 출발 가시죠? 그냥 맥주도 마시고. 아, 맥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음식도 먹고.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에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그것도 알아요? 아니, 그냥. 지방 사투리도 알아요? 어떤 사투리도 알아요? 서울 사람 아니고. 서울 사람 아니고 대구 사람이에요. 한국 남자친구 사귀어 맞죠? 아, 아니에요. 진짜로? 사투리를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한국에 서울. 아, 두 번? 서울 두 번 가봤어요? 부산도 가봤어요. 부산도 가보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화교래. 그 다음에 중국어 할 줄 알고. 영어? 그 다음에 영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지금 태국어 배우고 있어요. 지금 태국어 배우고 있다고요? 아, 진짜. 와, 언어 천재다 진짜. 대박이다. 언어를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냥 여행 좋아해서. 여행 좋아하고. 그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 나라의 사람이랑. 그렇죠, 당연하죠. 그 나라 언어를 알면. 그 나라의 사람이랑 당연히 친해질 수 있죠. 참, 이거 한국말 하는 게. 야, 한국 말투가. 아니, 오랜만에 연습 안 했어요. 지금은 별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잘 했어요. 맞아요. 한국 친구 있고. 대만에서 별로 없어서. 한국에 대만 친구가 별로. 아, 대만에 한국 친구가 별로 없어서. 다 한국에 있어요. 다 한국에 있어요? 그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었어요?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난. 아,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여행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대박이다. 네. 아, 지금 저술친구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guys? 27. 27. 26. 26. 27? 27. 오.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살처럼 보여요? You guess how old I am. 어. You guess. It's okay, it's fine. 28? 28? 어? 28. 비슷해. 나이가 비슷하지. You're quite old. I'm 25. I'm 25. Oh. 누나. 누나. 제제. 동생이네. 동생. 넌 반말해도 될지? Oh. 누나 반말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I'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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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외모는 나보다 훨씬 젊어보여. 오빠 서른 셋이야. 오빠야. 진짜? 오빠라고. 오빠 해봐. 아니야. 오빠까지 하자. 왜? 너무 고생해. 고생 아닌가? 오빠야. 오빠 서른 셋이야. 진짜? 신분증 보내줄까? 응. 하하하하 나 지금 33. 나 33. 나 33. 아니. 나 65. 나 25. 하하하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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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986.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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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004. 오. 하하하하 내가 많이 젊어 보이나봐. 아니야. 오빠 많이 젊어 보이지. 아니요. 我是不是看起來很年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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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빠가 많이 젊어 보이나봐. 하하하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무 conduiten. 내가 가젓을 못해. 연기를 두고 싶어. esper에 Esteban을 할 수 있는 caこの 삼성 moderate. 도 moral erre. 너무 잘라 Budd Analysis. 하하하하 seraitوں analogy. hey! toen기 어렵다. 내가 한 Brooks Board을 하이를 불러 Fro kont franc swamp. 네요. 오오정어. 유튜브가 너무 심쿵해. 나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갔다올게. 잠깐만 갔다올게. 방송 이야기하고 있어. 아, 부커의 허쇼. 아, 니 샤웬 인샤. 아, 부커의 허쇼. 아, 부커의 허쇼. 방송 너무 힘들어요. 아, 방송 힘들어? 힘들어? 뭐 말해야지 모르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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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